지우랑 홍대 나들이 귀여운 동물들 만나러 왔어요 여기는 테이블의 본점 동영상들이 다 사라져서 오늘은 사진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야옹야옹 귀여운 고양이들이 맞아줍니다 우리 지우가 신났어요 고양이 말고 라쿤, 왈라미, 이어패트 있어요 한층 내려가면 더 많은 고양이들 기다리고 있네요 아유 예뻐 여기는 2층 여기도 고양이들이 있어요 예쁘다 예쁘다 하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구요 우리 지우도 잠들었어요 나쿤아 먹어 아몬드 주고 있는 지우 끝으로 거북이도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안녕 축하해 주세요 안녕 안녕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